여기 효성고등학교인데요 지금 다 좀비로 변해서 난리예요 허위로 신고하면 벌금 부과되는 거 알고 있죠?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여기 지금 다 아 이 XXX들이 아주 뭐 축제라도 하나 봐요 저도 방금 좀비 신고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좀비요? 야 학교 전화해서 확인해봐 네 구하러 올 거야 그거 구하러 와야 돼 다들 우릴 버렸어 우리를 구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야 나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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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뭐하냐 다시나 진짜 야아 현재 효성고등학교 상황 아시는 분들 회신 말하면 돼 이상 회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마 절대 존려 존려 HN reaction 사화될 cells wat